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신구걸력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관의 만남도 우여곡절 끝에 바로 월요일날 내일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동부지검에 시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정정책에 반대하는 산하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오역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동부지검이 유사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부지검의 수사 대상에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떠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모두 다 고발되어 있거나, 피고발인으로서 지금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동부지검이 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5일날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보고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1월 달에 김원경 환경부 장관이 최종 유죄 판결이 남에 따라서 동부지검이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를 놓고, 지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전국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압수수색은 기업과 노동범죄전담부가 진행을 했는데, 산업부 인사관련 부서를 비롯해서 원전관련 부서를 수색해서 서류와 PC 등 점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1월 달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령 등의 힘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갖가지 압박, 억압이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같은 해 8월 달에 자천성 인사를 당한 이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고발건이 2020년에 나란히 불기소가 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인데 이게 환경부에 관한 수사가 지난 1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까지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부지검에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측은 이번 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된 데 배경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위해서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된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비슷한 사건들도 이제 법리 검토를 다 이 건과 준용해서 보면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보면 유사한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들도 전부 다 관련돼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환경부의 김은경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에 피해자로 지목됐던 전직 한국전력산화의 발전사 사장인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산업부 국장으로부터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사표를 내자 하루 이틀 만에 즉각 수리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사건들이 서울 동부지검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에는 청와대 특간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거기다가 국무총리실고 가기부 통일부 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이렇게 산하기관에 그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표를 내라고 종룡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자마자 바로 소개되었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두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가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고 이걸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인물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에게는 김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처의 대부분의 장차관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진행되면서 유사 의혹에 대한 고발이 동부지검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김도옥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3년 동안 뭉개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해도 위에서 맞기도 하고 또 눈치 보고 뭉개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고발을 받았지만 위에 있는 동부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는 검찰총장 등등 해서 과거에 그런 인물들이 막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인한 지시사항이 각 정부 부처에 다 내려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도옥 의원의 주장을 따르면 산업부만 아니라 환경부만 아니라 비슷한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각 부처별로 다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사건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없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만 하더라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산업부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비서실장에금 했던 임종성이나 조국이나 홍당기나 그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각각 산업기관에 대해서 또 기관장에 대해서 사태 압박을 넣었다면 그게 다 블랙리스트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촛불혁명으로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서 마구잡이 적폐몰의도 했고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내쉬어가지고 압박을 했고 또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지금 고스란히 법률 위반 법 위반 사항이 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려오게 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1차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들 수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천석 인사를 해서 옷을 벗고 나간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처럼 끝까지 버틴 사람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KBS와 MBC 같은 공공 언론기관에서도 노조를 이용해서 노조를 동원해가지고 이사들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학교로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물러가라고 압박을 하고 법인카드를 쓴 것을 조사해가지고 강하게 사퇴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동부지검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서서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동부지검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